타오르는 업화의 죄가 될지어다 이 선율에 내 뜻이 담겨 있다네 시면에서 깨어나 천지를 비추리라 모든 현이 끊어져도 뜻은 꺾이지 않아요 천하의 법도가 이 검을 이끈다 잠겨서 진심 왔느냐 풍명의 천사 지금 찾아야 할 오행주는 이곳 골룬산에 있다 다 들었지롱 사부님께서 함께 움직이라고 하셨어 당신들 천계에서 온 건 백택신께서는 오행주를 지키기 위해 결계를 만드셨어요 그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 휴식을 취하고 계신 거죠 멍멍이 아니었으면 껍미가 가자! 요괴사냥이다! 으헤헤 으헤헤 요괴들이 머리가 안돼 절대 줄 수 없어 백택신전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다 백택신전의 말씀을 포키씨의 열쇠? 설마 뒷선 녀석은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어서 쫓아가세요 개석구려 흠 저 이상한 참말 말고 어서 날 부축하게 난 아직 7만8천사 이야기 혹시 술이 없어서 생각나지 않네 만 어허허 이 술은 서왕모의 생신 그 요녀는 앞쪽의 동굴에 몸을 숨겼네 부디 조심하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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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약 포키씨의 열쇠를 저 비석의 열쇠구멍에 넣으면 결계가 없어질건 이 기훈아 바탕님 그럼 무성으로 보내줄테나 그곳에서 찾아보더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무성에 오신 곳에 환영합니다 이곳은 일단 이곳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다시 찾아오십시오 진정하세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곳에 오니 왠지 천기와 싸우기 싫어지는군 안녕 어디선가 만난 것 같은데 배고파 우와 맛있어 월화성 천기와 저기 천기 제자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세요 우와 월화성주님 천기와 저기 천기 제자가 뭔가 할 말이 우와 맛있어 월화성주님 천기와 저기 천기 제자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세요 비인이여? 누가 선해달라고 한거죠? 그건... 대충 누군지면 알겠네요 제 서신을 가져다주시겠어요? 잠시만 여기 그 요괴들이 안옥 소저에게서 뺏어간 비녀가 있으니 이걸 가져다 주십시오 결심했어요 이 편지를 그리고 전해주세요 가는 길이 다르니 우리는 한... 하지만 어쨌든 일이 해결되었으니 이 곧... 3 그러니까 너 나머지 집에ariat 그 그 그 그 이름 그 남자가 성주님을 뵈려면 먼저 진영 한 곳을 골라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종의 장문, 천기의 회전, 정의로운 현종과 자유로운 천기, 어느 쪽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이제 소속 진영을 위해 열심히 늘려야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현전장을 통과했으니 소속 진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대전을 돌며 현종과 천기의 수장을 만나보십시오. 현종의 대전, 우리는 천재님을 모으십니다. 천기 딱 좋네. 이곳에 자네가 찾는 신기가 있지만 얻을 수 있을지는 자네에게 달려있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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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